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저희도 여러분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분들의 소중한 후기가 저희 배우들에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매하신 각종 예매 사이트에 많은 후기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배우들도 포토타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시간 관계상 사진 같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지금 몇 가지 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다들 한 번 핸드폰 꺼내보시면 저희가 몇 초 동안 준비한 포즈를 한 번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번 핸드폰 꺼내보실까요? 자 왼쪽부터 자 일단 제일 예쁘다 생각하는 포즈 한 번 보여주세요 왼쪽 아니 색깔이 뭐예요 이게? 이게 뭐예요? 자 가운데 투이 자 마지막 오른쪽 포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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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찍으신 사진들은 각종 블로그라든지 SNS, 인스타그램에 샵 연극 PS 파트너, 샵 나의 PS 파트너, 샵 마루아톨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배우들이 직접 찾아가서 좋아요랑 댓글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배우들 외에 함께 같이 열연을 펼쳐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? 김괄영이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항상 즐겁고 평소까지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영극 나의 PS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